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처럼 아주 긴 시간이기 때문에 휴식도 충분히 취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품성 성품 이런 것은 좀 다듬어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그런 특성이나 이런 부분이 참 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제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주변도 이렇게 조금 젊은 날에 비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어떤 사람이 가졌던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런 품성은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어 하더라도 크게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이민국가가 아니고 미국처럼 그렇게 다양한 그런 국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니고 단일 국가 성격 단일 민족 성격이 강한 그런 국가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민족성이라는 그런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강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해서 강점은 보강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노력을 하면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런데 어떤 민족이 단일 국가 단일 민족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민족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자칫 잘못해 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서울대의 낙성대 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이영훈 교수님하고 그 서성대시는 분이 대화를 나눈 책이 한국현대사에 대한 일종의 대화록을 했는데 그때 이영훈 교수의 여러분들 서성대시는 분이 젊은 날 좌익운동도 하셨고 서울대 교수를 오랫동안 지내신 분인데 중간에 이제 자기의 사상적 그런 진로를 바꾸신 분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오랫동안 남아있거든요. 내일 방송에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어떤 민족은 마치 용수철과 같아서 잠시 동안 그 용수철을 누를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용수철이 원래 상태로 그냥 용수철이 마치 손을 놓으면 용수철이 원상태도록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민족의 성향이나 특성도 그렇다. 그런데 그 뒤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그런 글귀들을 읽었지만 많은 부분들이 다 망각의 강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그 시점에서 왜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뇌리 속에 남아있는지는 제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한국은 그런 특성 북한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다수의 무속적인 성격 그리고 아주 쏠림이 심한 성격 그 다음 특정 인물에 대한 지나치게 추앙하는 성격 그 다음 무임성자 공자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성격 이런 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5천년 역사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누린 것이 100년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100년이 채 안 되는데 그 민주주의가 지금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뭐 뭐가 흔들거리노?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상당한 위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당연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원래 우리 역사나 우리 문화 속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리고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전통은 우리 문화나 역사 속에 굉장히 일천하거든요. 아주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런 혜택을 당대와 후손들이 계속해서 누리려면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체제를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을 대다수가 치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원래 한민족의 원래 상태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런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의 시계를 좀 길게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도 결국은 역주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향 경향 가운데 하나지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외부의 도움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배를 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군정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한반도에 증주한 거고 다행히 냉전이 여러분이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군정의 도움과 미국인들의 도움과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의 개개인 은 자유주의 전통과 문화가 대단히 일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이 생명이 걸려있다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 안 하는 거죠. 외부에서 다 보호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부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니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좀 열심히 뛰면 되는 거고 나는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반자유주의적인 체제로 다시 역주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이 4.15 총선 이후에 한국사회 지도층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식이나 태도 를 미뤄보게 되면 정말 사회적으로도 병리현상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층이면 배움이 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더 많을 텐데 그분들조차도 이 체제로 이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노후와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한 별로 인식이 강하지 않는 겁니다. 사적 이익이 훨씬 더 강하고 한 번 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으면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으면 그건 땡이지 나라야 산수 값산으로 갈 값이 나는 알 바가 없다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대법관들이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한국은 정말 풍전 등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체제를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체력들이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은 전선이 뚜렷하게 행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서도 정말 지난해인가 아마 나왔죠. 좁은 해랑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쓴 글이지 않습니까 좁은 해랑 참 잘 쓴 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좁은 해랑이 있고 그 옆쪽은 다 절벽들인 겁니다. 신민사회가 여러분 각성을 하고 신민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재산권을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민주주의 체제를 해랑 밖으로 좁은 해랑 밖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서 일명 전체주의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복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산전체주의 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켰는데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연약한 거죠. 좁은 해랑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정치 권력과 신민사회가 적정한 그런 밸런스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지 못하면 특정 정치 세력들이 언제든지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국가를 내몰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좁은 해랑 이론에서 이 선거를 장악한 특정 정치 세력들이 이런 좁은 해랑 안에 머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노선을 탈선해 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로. 그러나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용을 치룰 그런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것이 공공제지 않습니까 체제가 좋은 체제가 되면 모두가 이익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지만 비용을 치르는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는 사람들도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다수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인지하더라도 우리에게 대들지 못할 것이다 왜 체제라는 것은 공공제이기 때문에 비용은 함께 치르지만 편익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국민주로 저항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그 사람들도 다 할 겁니다.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시민사회가 천연 무관심하니까 체제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원래 한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잘 맞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잘 맞지 않는 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한 지금부터 80년 전에 미국과 미군정과 우남 이승만과 이런 일본의 성각자들이 해가지고 몸에도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 함께 잘 맞는 옷은 지금 북한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습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종류의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불쾌하게 여러분들 느끼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울러다니기 좋아하잖아요. 같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뭐 공짜문은 뭡니까 양재물도 마시지 않습니까 잘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처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근현대화 과정을 통해서 참 산업화와 민주화를 제대로 달성하는데 자유진영의 도움이 굉장히 컸던 거죠.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상 만사를 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향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 용으로 보면 참 복을 받아 가지고 있죠. 응적 길에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나 가지고 영토의 지리적 위치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당연하게 우리 함께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당연하게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탈취를 하지 않습니까 개딜들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속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죠. 논리고 합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특정인에 대한 뭡니까 숭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이제 뭐 지금 홍콩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법치 하에서 거의 한 100년 정도의 지배를 받았는데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한 순간에 뭐죠. 그런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됐지만 그런 경우에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고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엑시트 보이스 로얄 그렇게 체제가 급변하게 되면은 엑시트 탈출하거나 그냥 로얄에 입 닥치고 살거나 아니면 보이스 저항 제항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나 가능할 겁니다. 2026년이나 2027년 정도에 윤 정권이 이제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유튜브를 닫거나 아니면 그냥 다루는 주제를 다루 바꾸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이런 선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때가 되면은 다루기가 힘들 거고 저 자신도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뭐 2000 몇 대선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이 선거와 지도청 문제를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것이 이게 다 이제 사회는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민일 테니까 저를 포함해서 생업을 열심히 하고 그 얻은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세금을 여러분들 갖다 바치면은 그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공무를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은 나쁜 놈을 잡는 수사를 잘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책무를 헌법에 규정된 책무를 다해야 될 것이고 대법관들은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선거관리비원회는 본인들의 책무가 공직선거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본인들의 책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고 그들은 세금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각 기간이 맡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이라는 것은 거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뭄의 콩나귀처럼 만나기야 힘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을 보존한 나라의 체제를 보존하는 데 가장 마지막 최종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어마어마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다는 표현에 쓸 정도로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생각을 할 때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다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이 책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국민들이 권력을 줄 때는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 하고 대통령 사이에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 거고 대통령은 권리 수행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훗날 비판을 받거나 책임을 물을 그런 시간이 오겠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정당이라는 것은 더불 유럽유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정당 보조금 아마 수백억 받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3천명의 직원을 가지고 한 4천억 정도를 쓴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자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준 체제를 뒤엎는 선거부정 문제에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국가에 내란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앞으로 공직선거가 세 번 더 남았으니까 세 번이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하게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세금을 내 가지고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만 세금을 먹고 사는 그런 공직자들 가운데 제 눈에는 제대로 공모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저 거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시극이자 너무나 여러분들 잔인할 정도의 비극인 거죠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고대인은 주술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기후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현대인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과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과학이란 건 기본적으로 인과 관계를 규명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뭔지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뭔지를 찾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을 공부한 근현대인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직자들 가운데 태반은 뭡니까 그냥 고대인입니다 고대인 근현대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된 과학적 사실이나 진실을 모두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못 본 것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면과 무관심과 침묵과 은폐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겠죠 그게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실을 다 깔아뭉개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딴청을 부리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앙을 강하게 했습니까 천몇백만일 겁니다 인구가 그 가운데 수백만 명이 여러분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저항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에게 장악되고 전자투표가 일상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은 꼼짝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도리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죠 그냥 탈출하든지 아니면 그냥 입 닥치고 살든지 아니면 뭐죠 저항하든지 그러나 세월이 가면 저항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는 여러분들 매달 1200명씩 구독자를 계속 줄여가 지금 올해만 하더라면 뭐죠 2만 명 가까이 줄여지 않습니까 결국 채널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합이 윤석열 하에서도 여러분 이 정도인데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가 넘어가면 누가 여러분들을 저항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특성이 뭡니까 지금은 두더지 특성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다 굴속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정리가 된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을 직시하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일체 뭡니까 그거는 검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다 검기지 않습니까 대표할 겁니다 앞으로 국힘은 저는 대표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여러분들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20년 총선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하거나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고대인이 그냥 꽉 찬 겁니다 다 대학 교육을 나오고 명문을 나온 사람들이 공직이 많으신데 아무도 뭡니까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뭡니까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도 노력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상태인지를 한번 보시죠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 여러분들 이 지도청의 타락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타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본인 당대와 자식들 세대가 오스란 이름들 다 덮어 쓸 겁니다 어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초대 주미공사를 지냈던 김윤정 씨가 국왕의 여러분들 친설을 갖고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먼저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탄원서를 일본 개입에 미국의 여러분들 도와달라는 탄원서를 미 국무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출하라 그래서 미 국무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김윤정이를 만나 가지고 협조를 하는데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윤정이가 뭘 한 겁니까 권력의 추가 이미 일본 제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그 지하에서 한 자리 하려면 결국은 이승만의 청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철도철미하게 자기 여러분들 이익에 따라 행동한 거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김윤정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식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공사관을 방문해 가지고 지나던 장남인 프랭크 여러분들 김을 보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방해를 해서 너희들이 노예로 살 거다 너희들이 노예로 살 거다 너희들이 노예로 살 거다 이렇게 부러지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의 꿈이 뭡니까 한민족 역사 5000년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건설해 가지고 노예인 신분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마치 구약 성경에 모세가 유대민족을 뭡니까 애급으로 탈출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과 다 같은 생각을 본인이 가졌던 것 같아요 우남 이승만이 이런들 노예 신분의 탈출이었습니다 그게 그 양반의 평생의 뭡니까 일념이 그런데 지금 노예로 가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합심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다 노예로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북조선 선관위하고 남조선 선관위가 저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쪽은 그냥 정해서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그쪽도 여러분들 논문을 읽어보니까 비밀선거만 빼고는 평등선거 이런 걸 다 유지하더구면요 대한민국 비밀선거가 사전투표 비밀선거가 유지가 됩니까 qr코드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이게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과 정영일이 붙었던 데입니다 이 자를 가지고 다 자른 그런 투표지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에 여러분들 제출된 거 아닙니까 투표함을 통째로 다 갈아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를 가지고 수십 장을 여러분들 함께 자른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 정거가 태산처럼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조재연이나 이동원이나 천대엽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봄께 선관위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 조재연이 퇴직할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뭘 줍니까 훈장을 딱 줍니다 그리고 손하면서 뭐합니까 수고했습니다 그걸 보고 구역질 나온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장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 장 이 한 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타락상을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저항을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노예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거를 정상적인 투표라고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을 까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홀에 이런 무자비한 당일투표자가 나왔는데 당일투표지는 당일투표일 날 현장에서 가위를 사용해서 한 장씩 잘라서 교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한 장씩 자르기가 여러분들 좀 귀찮으면 몇 장을 잘라놔도 된다 하지만 모두가 과일을 가지고 자르지 않습니까 과일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의 성함하고 그다음에 일렬분호를 기록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투표지는 그렇게 조작이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한 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인지 이 나라가 여러분들 노예 상태로 가는 데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를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한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산시에 더불어민당의 안민석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해군제독 출신인 최윤희 후보가 맞붙었던 데서 거기에서 이제 선거 무효소송을 최윤희 후보가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 이런 투표함을 까보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투표지와 나온 겁니다 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투표지를 당일투표일 날 교부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 기표도장을 찍은 투표자들이 그 정신나간 투표자들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결국은 지역성반위가 시간이 여러분들 쫓기니까 이걸 한 장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다시 인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가 여러분들 뒤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 수만 딱 맞춰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스카치 테이프 붙은 투표지를 당일투표일 날 교부받아가지고 항의 안 하고 이게 스카치 테이프가 여러분들 투표용지에 붙어있는데 바꿔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표관리관이 여러분 투표 진행요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투표로 기록하겠죠 스카치 테이프가 여러분들 투표지 한 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로 교부할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천대엽과 조재현과 이동헌이 다 깔아뭉긴 겁니다 저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 내가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냐 스카치 테이프가 여러분들 재금표장에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신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보지 마시고 이 한 장 자를 사용해 여러분 수십 장을 여러분 뭡니까 급하게 잘라가지고 투표하면 여러분들 집어넣어서 법원에 제출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3국장 이하 관리한 여러분들 관련자들에게 치아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선거에 문제없다고 여러분 땅땅땅하는 그런 대법관들을 둔 나라가 지금 이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대법관이 퇴임할 때 훈장 달아주고 수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다들 자식들이 노예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굳게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투표지도는 다 여러분들 정품을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전에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검정색 여러분들 잉크가 묻은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모았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줄이 다 치는 겁니까 왕창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투입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청이 이 정도입니다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그냥 내놓고 여러분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한 번 받지 않고 이걸 다 덮어주는 대법관하게 훈장 여름들 달아주면서 수고했습니다 뭘 수고했는데 부정선거 한다고 수고했냐 부정선거 덮어준다고 수고했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사람이 도리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악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불이하고 부정직하고 불법적인 일이 일상처럼 여러분들 벌어지더라도 사회의 다수가 여러분들 침묵하고 이런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벌 받습니다 그냥 다들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선거 문제를 여러분 다루면서 정말 시민들 가운데 엑셀을 다루는 능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며칠 전에 이제 k분이 4.15 총선을 완전히 이제 분석한 그런 자료를 보낸 겁니다 다시 다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그냥 그분이 작성한 글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면 전국의 모든 구체적으로 다 조작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그 방송을 좀 할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맛보기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죠 그분이 보내주신 겁니다 눈 크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의 모든 지역별로 이걸 다 계산을 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서울 강원 이렇게 해서 더불당 미래통합당 당일투표일 사전투표일입니다 이 더불당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여러분들 더불당을 보게 되면 희한합니다 모든 여러분들 전국에서 더불당은 다 사전투표일이 당일투표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미래통합당은 희한하게 사전투표일이 당일투표일이 다 작습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차익값을 딱 구한 것을 여러분 보내줬는데 이 차익값 구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면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더불음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모두 다 5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5차 0에서 3 다르게 이야기하면 광주 광역시나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모든 후보의 사전투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5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플러스 12.6 강원 11.7 경기도 11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표를 훔쳐서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일이 당일투표일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경상남도 플러스 8.3 경상북도 6.2 대구 광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이너스 11.5%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10.1%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데칼꼬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좌우가 접은 것처럼 일치하는 이것은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훔쳐가지고 더불음주당에 옮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시민께서 K분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선거조작없음 전라남도 선거조작없음 전라북도 선거조작없음 다른 데는 100% 사전투표율 조작의심 100% 사전투표율 조작의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엑셀을 아주 잘 다루는 시민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클릭만 하면 그 선거구의 모든 구체적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엊그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료만 보더라도 데칼꼬만이 모양으로 차이값 그래프가 미래통합당은 호남권 3개 지역을 제외하고 다 10%대의 큰값을 가지고 더불당은 10%대의 플러스값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분이 분석한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 특성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헌이 판결문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이렇게 큰값이 나온 이유를 4.15 총선에서 발생한 선거 데이터의 통계적 이상현상은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와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두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다 비슷한데 그냥 깔아뭉긴 겁니다 조재연이는 성균관대학을 나왔고 덕수상구를 졸업하고 천대엽은 서울대법대를 나왔고 이동헌은 고대법대를 나왔습니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본인들도 여러분들 그냥 법조 카르텔에 따라가지고 정관예우받고 그렇게 살기 위해 가지고 초대 주미공사인 김윤정의 했던 것하고 통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라가 나라를 팔아먹는데 다 기여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덮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크게 일조를 하고 계신 거죠 조재연한테 훈장 턱 달아주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고했습니다 하면 제야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훈장 달아주고 수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라 상황이 정말 애통하게 보는 거죠 저는 이미 다 내려놨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지도청이 부정선거를 대하는 태도와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무관심을 미뤄볼 때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세손손 그 선거 부정의 고착화와 선거 부정의 일상화에 따르는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어제 그 방송에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거죠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도 깔아뭉개는 겁니다 아는데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김기현 여러분들 당대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 양반들이 아마 선거에 빠꿈이 들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과 공직선거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지하의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하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4년 또 4월 10일 날 총선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에 같은 문제가 발생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들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뭡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깔아뭉개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선거에는 이겨겠다고 그냥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한테 뭡니까 좀 많이 의석을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고대인이지 여러분들 뭡니까 그게 현대인입니까 교육들을 다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강서구청장 선거는 보궐선거가 없는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에서도 다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왜 또 사전투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전투표에 대한 그렇게 뭡니까 의욕이 많고 의심이 많으면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해 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보궐선거는 그냥 사전투표 없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 의심이나 의욕이 없어지는데 그 정도의 결기나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도 이게 사전투표로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가 있는데 벌써 여론조사를 보니까 더블당의 진교훈이 44.6%를 앞선다 김태우가 37%를 떨어졌다 이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름으로 다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대인이 아니고 현대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 정도의 공직선거가 남아있습니다 보궐선거 총선 대선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이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거는 뭐 과장도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받은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조작값 일명 보정값 표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일곱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득표수 조작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린 겁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좀 일신해가지고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들 발간됐던 이 책들 가운데서도 이 책들 이제 다섯 권을 발간했는데 그 가운데 이 소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단히 시사적인 과학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5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 치러진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일어날 것이다는 것은 아니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 옥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그냥 앞으로 윤 정부 하에서 윤 정부 하에서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대인이 아니고 현대인이기 때문에 현대인은 추론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이런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옥은의 서문을 보면은 이 서문이 여러분들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서문이지 않습니까 정권교체 선거 조작범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홍 씨가 되든 대통령이 윤 씨가 되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주장이 아니고 그게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치하에서 치러진 공직선거가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사용되었던 조작방법을 그대로 활용한 선거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선거 사기범들도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눈치를 좀 많이 봤을 뿐이다 그러니까 화끈한 조작 대신에 미지근한 조작을 선택했다 대놓고 밀어붙인 조작보다도 눈치를 좀 보면서 적당히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은 전산조작을 활용해서 또 선거 사기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아무도 반론을 제기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숫자 조작을 그냥 밝혀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많은 노력들이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를 다 일괄해서 뭡니까 조작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조재현이한테 이런 데 훈장을 줄 게 아니고 제야 전문가와 함께 훈장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짓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신임 대통령과 그 정부가 절대로 선거 사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없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선거 조작범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니나 다를까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 대해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역시 수사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문제로 간주하는 모양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는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엄청난 범죄형이 연루되더라도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단심으로 선거사범을 재판한 대법관들은 마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과 일심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인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을 통해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장들이 고위 법관대로 채워져 있다 그러다 그러니 선거사무의 문제점에 관리된 자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꼴이 지금 이 나라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실과 진실 쪽에 서서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야 된다고 본다 이게 벌써 한 4개월 전에 쓴 글인데 전혀 털린 게 없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무슨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썼던 이 도덕놈들 5건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직선거의 실태가 어떤가 이걸 다룬 것을 그냥 아주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쿨하게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선거사기는 여타 공직선거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선거사기범들과 조작범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행해졌던 선거사기질이 계속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명료한 메시지를 던진다 부정선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선거 부정 네트워크는 뿌리가 깊고 광대하기 때문에 건절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다 깨놓으면 이제 부정선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후조선공화국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대한조작국으로 바꾸든지 저는 그게 더 적합할까요 솔직히 이런 북한은 기본적으로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공개선거를 하니까 국민들을 뭐죠 선거일날 들러리를 세우고 밀실에서 뭐죠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리면 너무나 그 위선적이고 너무나 이런 불법적이지 않습니까 아예 조작을 하면 수만 여러분들 수천억 예산 쓰고 선거관리위원회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하는 겁니다 조작을 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싯벨트에 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그냥 선거 부정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은 민주화도 성공하고 산업화도 성공했지만 그 선거 부정을 가지고 한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그냥 골로 가는지도 보여줄 아주 좋은 대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선거가 부정이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장기 집권 구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수사기관이나 이런 법관들이나 국민들이 다 거기에 줄을 설 거라고요 그 그룹에 어떻든 끈을 대기 위해 가지고 그럼 뭐 그냥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없어질 거고 이 방송은 그런 절대 이제 앞으로 그런 방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애절하게 애통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쇼 내 말 좀 들어보소 다들 정신 체리시오 자식들하고 노예로 어떻게 살 거요 자유를 맛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차를 보시게 되면 답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 이 이름 여기에서 조작범들의 작업내역 쌍봉구조 확인 이게 무언가 하니까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종 모양에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0을 중심으로 해서 종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까 일봉구조 남봉구조 봉오리가 하나라는 뜻이죠 4.15 총선이나 모든 선거는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미래통합당 경우는 마이너스 12.5%를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를 이동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봉오리가 두 개인 종 모양의 여러분들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걸 쌍봉구조가 확인된 거 쌍봉구조가 확인됐다는 이야기는 득표소 조작을 확인했다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 조작의 1등 지역이 서울 2등 지역이 세종 서울시장선거 오세훈 씨하고 여러분 송영길 씨는 이미 투표하기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작을 한 거죠 100% 조작 서울 사전투표 28만4천표 조작 오세훈 116만5천표 차이로 압성 25개 선거구 모두 압성 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된 숫자를 찾아내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반박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전투표에서 2020년도 6월 1일 서울시장선거에서 28만4천표 정도를 조작했다는 것이 계산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28만4천표를 조작했으면 구별로 25개 구니까 선거구별로 얼마를 조작했는지 다 계산이 돼가지고 엑셀 파일로 탁 여러분들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놈들의 이야기에도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도덕질을 했으니까 도덕질 안 했으면 도덕질 안 했다고 막 그냥 대들고 뭡니까 그냥 법은 가자 이렇게 하겠지만 도덕질 해놓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언론인 출신들은 뭐 뻥을 치지 않습니까 건수한 말로 그러나 젊은 날 이렇게 숫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젊은 날 어떤 지적 훈련을 받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25개 선거구 선거결과 25개 선거구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덕표수를 선관위가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그대로 다 찾아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대략 30% 내외의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값이 그렇지만 관악구하고 이런 마포울의 정창래 후보가 여러분 출마했던 데는 2020년 4.15 총선에 조작값 1등 지역입니다 50%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정창래 후보와 맞섰던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100장당 50장 2장당 1장을 훔쳐가지고 전창래한테 이름 더해준 겁니다 2등 지역이 바로 종로구입니다 항교안 후보한테 적용한 것이 조작값 45%입니다 100장당 45장을 훔쳐가지고 이낙연 후보한테 옮겨준 겁니다 그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들 대통령에 당선된 지 한 1개월 못 돼가 여러분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료졌기 때문에 조작값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표가 많이 나지 않게 서울시장선거에는 대체적으로 15% 조작값을 적용했습니다 부산시장선거에는 더 낮습니다 5% 정도 적용했습니다 5%라는 이야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 100장당 5장을 훔쳤다는 이야기죠 부산시장선거 사전특표 조작 100% 당선될 수 없어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부산시장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그런 당선의 그런 여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런 상태인데 불구하니까 부산시장에 당선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당 후보가 그런데 불구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만큼 조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다 세팅이 돼 있고 돈이 안 됩니다 조작하는데 비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쳤습니다 7번 정도 조작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7번 정도 이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전문가들이 했는데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는 왜 여러분들 윤석열이 당선됐습니까 실수를 한 거죠 방심을 했고 사전투표 여러분들 투표 참가율이 너무나 높아 놓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기도록 그렇게 선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전국에 전반적으로 조작값 상태가 낮았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가 전혀 조작이 될 수가 없었고 대구 광역시도 낮았고 그래서 뭐죠 어부지리로 참 운 좋게 운 좋은 사람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부산시장 선거 사전투표 조작 100% 부산에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가 51만 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48만 표 차이로 축소했으니까 상당히 눈치를 본 아주 여러분들 낮은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던 겁니다 부산 16개 선거구 선거 결과 5% 조작을 했네 경기도 지사선거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경기 서른 42개 선거구 선거결과 42개 선거구에서 조작을 얼마인데 다 찾아낸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대당 5%입니다 정의당 후보가 40% 강용석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빼앗겠죠 강용석 후보가 기대만큼 선전을 못했기 때문에 표는 적게 이름을 땄는데 그 적은 표의 50% 정도 훔친 겁니다 강용석 무려 50% 빼앗겨 조작값 50% 적용했던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이름 대들면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마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세는 자들에게 찍히면 끝이다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강용석 후보가 좀 이렇게 불협함도 있고 나중에 잡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무효소송 바람을 일으킨 데는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불쾌했던 거죠 김은혜한테 5%를 적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표가 안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용석이나 그 다음에 정의당 후보한테 왕창 훔쳐 가지고 그렇게 표가 많이 안 나게 한 거죠 경기도지사 선거를 분석해보게 되면 김은혜가 12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게 다 나오죠 조작을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 경상북도는 분위기가 그런 모양입니다 경상북도의 우편투표는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개표현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조작이 거의 안 됐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시장선거 전국 유일 선거고 거의 여러분들 조작을 못했습니다 우편투표는 화끈하게 조작해 가지고 전국 평균을 다 만들어놨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현장에 협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이러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경상북도는 그래서 아마 이런 방송을 들으면 경상북도에 있는 선관위 사무국장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불쾌할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대구시장선거는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지 않습니까 아니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는데 대구시장선거도 조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구시장까지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대구시장선거는 조작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국민의 힘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여러분 대구시장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손을 댄 겁니다 그러나 당일투표에서 우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선거가 선거가 아닙니다 이제 뭐 다 도가저도 통해가지고 웃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물고라는 것은 구근이 다하게 되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청들이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서 부패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선거의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선거 부정을 여러분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한자리 숫자까지 득표수를 얼마나 여러분 조작했는지 심지어는 대구시장선거의 수성구의 뭐죠 무슨 수성동에서 몇 표를 뭡니까 몇 표를 뭐죠 도둑질했는지까지 다 여러분들 알려졌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입을 다문다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참 요즘에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대통령은 서울 서울의 중산점 그 당시 이제 교수 생활이면 굉장히 괜찮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교수 이제 처우가 많이 나빠졌지만 저는 시골수 나서 이제 그렇게 하숙도 하고 뭐 그렇게 자취까지 안 해봤습니다마는 7, 9학분이나 같은 학년의 이름 대학을 들어간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그거는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선거 부정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은폐하거나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언젠가 여러분들 저는 죄값을 치룰 거로 봅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밝혀진 겁니다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할 때 그 조작을 대한민국의 어느 놈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숫자 조작이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제가 나오면은 그거는 화성에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법관들은 어 그건 나도 화성에서 봤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득표수 조작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7번 여러분들 도독질을 하고 앞으로 남은 3번 선거도 7번을 했는데 3번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데도 나라의 식자층이나 이런 지도층들이 자식들이 다 이런 노예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이 중대한 여러분들 선거라는 것이 한 그 사회의 근간에 대들보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입 다무는 겁니다 건배자 한 번 더 달고 그럼 땡이다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대법대를 나오고 그랬냐 이완용이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어차피 뭐 조선 망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한다니까 무슨 표가 나겠나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경북지사가 미래 국민의힘의 이철우 지사입니다 재선에 성공했을 겁니다 경상북도의 지역 선관위는 협조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가 3구 대통령 선거도 조작이 안 됐고 유리를 지방 선거도 조작이 안 된 겁니다 그 조작이 안 됐다는 것은 뭐냐 다른 데는 조작을 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는 현장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 협조를 우편 투표가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일명 우편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를 좀 조작하는 조작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만 경상북도에서 3구 대통령 선거하고 경상북도 지사 선거에서 조작을 못 한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경상북도 여러분들 3구 대선에서 우편 투표하고 유릴 지방선거 우편 투표에서는 전국 평균에 글맞을 정도로 야무지게 경상북도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내 사전 투표 득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정진석 후보의 부여 청량에서 개표소에서 난리가 났던 것처럼 결국은 투표지 분류기하고 QR코드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협조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그 협조를 어떤 협조를 해 줘야 되냐 개표가 시작되는 단계에 뭔가 여러분들께 입력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개표가 시작될 때 US 코드를 같은 거 가지고 입력을 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그것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안 해 줬던 것 같아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가 여러분들 3구 대통령성을 살린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나 경상북도 가서 고마움을 계속 표현해야 됩니다 왜 경상북도에 조작을 안 해 가지고 큰 차질이 발생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편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왜냐 경상북도에서 3구 대통령 선거와 경상북도 지사 선거에서 우편 투표는 전국만큼 화끈하게 조작했는데 관내 사전 투표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야기죠 지역 선관위에 사람들이 협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 선관위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충청도 사람들이 맨날 심하게 표를 도독질 당합니다 대전시장 선거 유독 조작이 심한 지역 충남지사 선거 무진장 만듀다 그게 나온 거죠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 다루다 보면 충청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그냥 아예 그냥 뭐라고 하는가 그냥 뭐 먹이터처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도독놈들 cd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오래간만에 책을 쓴 지 한 3 4개월에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부를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선거를 뭐죠 김은혜의 이긴 선거를 다 패배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김은혜의 이긴 선거 끝나자마자 김은혜가 아이고 여러분들 다 승복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관이 함께 대들어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니까 그런데 이런 희한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라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뭐 손 댈 필요가 없는데 전남지사 선거도 손을 댔네요 전북지사 선거도 손을 대고 광주시장 선거도 손을 대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나란 겁니다 덕표소 조작은 아주 쉽습니다 비용이 안 듭니다 여섯 번의 이런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일곱 번째 한 겁니다 여덟 번째 안 하겠습니까 아홉 번째 안 하겠습니까 열 번째 안 하겠습니까 열 번째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있죠 이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2021년도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두 개 있었습니다 2021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야 되냐 내야 되냐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그돈 부산시장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문사건으로 여러분들 물러났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분 해볼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도 조작을 합니다 지가 차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선건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 또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38만 표 조작 딱 찾아내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양후보사의 격차 26% 오세훈과 박영선 오세훈과 박영선 mbc의 기자였던 박영선 26% 차이를 18%로 축소시킨 겁니다 오세훈이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선 19만 표입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19.90%를 조작한 겁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양후보의 득표율 객차를 8%로 줄인 겁니다 사전투표에 49만 표 차이가 났는데 11만 표로 그냥 줄여놓은 겁니다 부산시장선거 100% 보궐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더불당의 여러분들 후보에 표격차가 실제로 50만 표 났는데 43만 표로 여러분들 축소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득표수를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문제를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로 딱 단정한 겁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작업입니다 이게 세금 먹고 여러분들 3천 명을 갖고 있는 조직이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가 100일 하에 다 드러나는데 대한민국 지도청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까라 뭉개 뭉개 뭉개라고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이런 까라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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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없어 뭉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못 보도록 해 뭐 이런 거죠 방송 손줄로 제안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조재현이 나갈 때 훈장 들어주고 수고했습니다 뭘 수고했냐 이게 여러분들 나라인데 여러분 이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뭉개고 가면 체제가 바뀔 거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해먹을 거고 모든 저런 분야에 젊은이들의 채용 문제 무슨 뭐 의학전문대학원 이런데도 다 연고주의가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여러분들 끝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업보를 이 어마어마한 업보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선거가 개판이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방송 시작할 때 여러분들 사람은 참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바뀌기가 힘들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나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짓말을 여러분들 과장해가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할 연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애통해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구렁텅에 빠질 것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애통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부정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구한말대하고 똑같습니다 국민들은 재앙을 안 할 것이고 지도청들은 그냥 덮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의 달인들인 정치 세력들이 결국 선관위와 연합전선을 행성해 가지고 결국 국가를 장악하는 꼴이 되겠죠 이번에 이재명 씨에 대한 여러분들 구속영장 발급을 거부하는 이런 판사를 보면서 그 양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누가 여러분 권력을 잡을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부정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구한말대하고 똑같습니다 국민들은 저항을 안 할 것이고 지도청들은 그냥 덮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에 달인들인 정치 세력들이 결국 선관위와 연합전선을 행성해 가지고 결국 국가를 장악하는 꼴이 되겠죠 이번에 이재명 씨에 대한 여러분들 구속영장 발급을 거부하는 이런 판사를 보면서 그 양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누가 이런 권력을 잡을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것은 지방선거와 조작입니다 작가가 여러분 글을 쓸 때는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이 1장 같으면 1장에 요약본이 여기 딱 있는 겁니다 요약본이 2022년도 10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요약을 보시게 되면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문정권으로부터 윤석열 정권으로 권력이 교체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에 손을 댈지 호기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들도 짐승이 아니고 인간인데 정권 교체도 불구하고 또 그 짓을 할까 그런데 예상대로 또 그 짓을 했습니다 다만 좀 조심스럽게 했을 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의 실상도 다른 공직선거와 비슷한 보양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 말씀드리면 제야 전문가 공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이런 부정선거만 여러분들 조망할 때하고 문정권이 등장하는 2017년 대선 부터 윤석열 정권의 여러분들 지난 보궐선거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를 7개를 일관되게 보면서 동일한 조작방법 동일한 조작수단 동일한 조작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조작 정도만 여러분들 본인들의 피로에 맞춰 가지고 선거마다 선거마다 조절하면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4기를 주도한 선관위 내 외부의 세력들은 2017년부터 일관되게 모든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부정선거를 밝혀냈기 때문에 범죄 전모가 다 밝혀진 겁니다 범죄 전모가 그냥 완전히 멈추자 뱃속까지 다 파헤친 겁니다 4.15 총선만 이렇게 봤으면 그냥 좀 긴가밀가 할 건데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0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여러분들 전부를 파악해가지고 종합결론이 나온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정감작업 득표수 조작작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여러분들 모든 내역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들 그냥 공개한 것이 바로 도둑놈들 시리즈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뭐죠 선관위 차원에서 판매 신청 무슨 가처분처분 이런 걸 내려가지고 밖에 안 날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투표 같으면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 a b c를 그대로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 y가 사전투표 투표자 쓰면 사전투표 투표자 가운데 이재명이 얻은 것 윤석열이 얻은 것 심상정이 얻은 것을 그대로 더하게 가지런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a b c를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국민들에게 뭘 발표해야 되냐 투표자들이 던진 이재명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심상정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그대로 정직하게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y는 똑같은데 a b c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a 다시 b 다시 c 다시 본인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마치 진짜 득표수인 것처럼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조작값이 알파입니다 알파를 집어넣어 가지고 윤석열이가 받은 여러분들의 득표수에서 알파만큼 빼고 심상정이가 받은 득표수에서 알파만큼 빼고 이 알파 알파 이름 훔친 것을 이재명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이걸 더하게 되면 총 득표수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굉장히 조악한 조작방법을 쓴 거죠 이 방법 외에는 따르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에서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낙선시켜야 될 정당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당선시켜야 될 여러분들 정당의 후보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게 빼기 더하기니까 아무것도 이런 복잡하지 않고 고등수학도 아닌 겁니다 빼기 더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빼기 더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이칱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기이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있죠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1년 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청북도지사선거입니다 차이칱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참 중요합니다 후보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후보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의 여러분들 훔친 거하고 여러분 더해 준 게 똑같습니다 정평군 마이너스 4.5% 노영민 플러스 4.5% 괴상군 국힘당 마이너스 6.9% 더블당 플러스 6.9% 진천군 국힘당 마이너스 6.9% 더블당 플러스 6.9% 엄성군 마이너스 6.6% 플러스 6.6% 여러분 이것처럼 리얼하게 조작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정평군에서 정평군의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5%를 훔쳐가지고 노영민에게 정확하게 플러스 4.5%를 더해 준 겁니다 정평군의 총조작규모는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9%를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괴상군은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9%를 훔쳐가지고 더블당의 노영민에게 플러스 6.9%를 해 준 겁니다 총조작규모는 총조작규모는 13.8%입니다 그러니까 괴상군에 괴상군에 우편투표자 수의 13.8%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후보가 두 명이기 때문에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착하게 좌우대칭이 나온 겁니다 고등수학도 아니고 이런 짓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을 한 주범인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사주를 받았겠습니까 특정정당의 사주를 받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시도지사선거에서 몇 군데가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청남도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똑같습니다 좌우의 값이 그런데 크기가 작습니다 우편투표를 좀 심하게 조작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좀 적게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강원도 지사선거입니다 강원도 지사선거도 여러분 세 사람이 출마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만 출마했습니다 좌우가 똑같습니다 철원군 김진태 마이너스 10% 이광재 플러스 10% 무슨 뜻인가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10%를 김진태와 함께 숨쳐가지고 이광재에게 10%를 대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는 금성에서 내려왔다 대법관들이 나도 금성에 가서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짝짝꿍 됐지만 이거 어떻게 조작 여러분들 해명할 겁니까 선관위가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특표 조작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특표수 정감작업입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7번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3번 정도의 선거가 남았습니다 올해 10월 10일 날 보궐선거 2024년도 4월 11일 총선 2027년도 대선 7분을 해왔습니다 7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7분의 재미를 봤습니다 3분을 안 한다 모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제3의 후보가 없고 후보가 2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리면 시각적으로 표를 도덕질 당한 자하고 표를 도덕질한 자하고 그대로 정확하게 수치가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양쪽의 표가 그대로 이동한 표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덕질 선거를 최다 도덕질 해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 한다 아무 대비가 없습니다 7번을 했는데도 윤석열 정부와에서 2번을 했는데도 어떤 종류의 수정 보완책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고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나도 참 여러분 경상북도가 희한한 지역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의 관내의 사전투표를 전혀 조작을 못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윤석열에 대한 몰포가 쏟아졌기 때문에 관내의 사전투표에서 수십만 표를 훔칠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 조작을 못했습니다 지역 선거안이 협조를 못 얻었던 것 같아요 우편투표는 확실하게 조작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2022년도 6월 1일 경북지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편투표는 확실히 조작했습니다 이게 우편투표입니다 관내의 사전투표 전혀 조작을 못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하면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부정선거를 못하면 왼쪽처럼 나오는 겁니다 관내의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좌우대칭에 정확하게 일지하는 값이 나옵니다 선거 부정을 못하면 이렇게 무작위수 랜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대한민국의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대법대를 나오고 상대법대를 나온 그 법조인들이 이걸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벌을 받을 인간들입니다 이거는 뭐죠 그냥 고등수학도 필요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왼쪽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고 오른쪽은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2022년도 유릴 경상북도 치사선거에서 우편투표는 오지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전혀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조작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는 사바사바이가 이런 봐주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 사회 지도청에 대해서 진짜 환별을 느끼고 너무나 뭡니까 싸가지가 없는 형편없는 인간들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는 거죠 자식들 보더라도 이렇게 선거부정이 만년대에서 일상화가 된 나라를 용인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 뭡니까 천벌을 받을 짓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뭡니까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경상북도 치사선거를 한번 봐라 선거부정한 경우하고 선거부정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고등수학이 필요가 없다 무슨 박사학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석사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인간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면 인간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다 경상북도 치사의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우편투표는 확실히 조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편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구나 첫 번째 여러분들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관내 사전투표는 개표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운영하는 운용요원들 등의 협조가 있어야 되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의 이런 사전투표지도 다 qr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투표 조작이 안 됐냐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안 됐냐 투표지 분류기가 여러분들 뭔가 작동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럼 투표지 분류기에 뭐가 있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값 입력이 되지 않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진석이 여러분 나왔던 어디입니까 부여 청량군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끄고 나니까 뭡니까 제대로 개수 숫자를 재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여러분 끄기 전에는 그냥 지 맞대로 뭡니까 입력된 숫자대로 숫자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이런 짓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시도지사선거를 주로 보셨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선거도 조작했고 군수선거도 조작했고 구청장선거도 조작했고 광역의회 의원선거도 조작했고 기초의원 의원선거도 조작했고 여러분들 교육감선거도 조작했고 안철수와 여러분 이재명이 출마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다 조작했고 다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 지하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완전히 바보찬키로 본 겁니다 여러분 참조로 이게 대덕구청장선거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조작값 10%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충규 국힘당 후보한테서 1499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당한 게 1449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럼 얼추 얼마 여러분들 조작한 겁니까 한 3000표 정도 조작 덕표에서 이동한 겁니다 선관위 발표가 최충규가 5027표로 이겼는데 성부는 안 바뀌었네 7926표 차이로 이긴 것을 5027표 차이로 이긴 걸로 그렇게 조작을 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밥 먹듯이 조작을 하고 물 마시듯이 조작을 하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냥 그런 것보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세상에 알려진 상태인데 이거를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지도청들이 이렇게 덮는다는 것은 참 우리가 잠시 살다 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보금주의 그런 크리스찬들은 지상의 삶을 잠시 머물다 가는 낙은의 삶 정도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안개 같은 걸로 지난 20년 정도 이제 제가 조직을 떠나서 2000년부터 한 20년 정도를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6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육체적인 그런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될지 모르겠지만 전성기는 이제 지난 거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정도가 되겠죠 짧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정말 찰나 같은 것이 삶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얼마나 짧겠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잠시 머물다가 낙은의로서 와가지고 순례자로서 와가지고 안개처럼 머물다가 그렇게 잠시 사라지는데 자기가 낯서 자라고 교육받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 얻고 그렇게 고마움 감사해야 될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세월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야 될 정도로 그 극악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인간들은 저는 그냥 짐승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권력이란 것이 짧고 그냥 잠시 피다 이름도 치는 꽃과 같은 건데 삶을 대해서 이름만 더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가 머물다 떠나게 되면 뒷처리를 깨끗이 해서 다음에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야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거듭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내부에 586 운동권 출신들이나 이해찬 씨 등이 아마 주도적으로 이 선거 부정을 저는 진행했을 거로 봅니다 정말 참 저하고는 연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약간 손안의 사람들이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게 만든 나라를 그리고 대통령도 여러분 한 말씀 드리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선택적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본인들이 해가지고 자 그래도 이제 뭐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되니까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기 전에 공직선거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그 당시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여러분들 본인 차이칱 그래프를 보고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구나 통계 대수의 법칙을 정확하게 위반한 걸로 봐가지고는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벌써 한 3년 이상 정도 추진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 도독놈들이란 책을 여러분들 발간해가지고 선거 부정 전모를 완전하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데이터 분석에 능한 수많은 그런 시민들의 도움을 받았고 특히 제야 전문가는 2020년도 4.15 총선에 거치지 않고 문재인이 이런 듯 권력을 장악하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하에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의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선관위가 득표수를 제조생산 발표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득표수 조작에 어떤 규칙을 사용했고 조작값을 얼마나 입력해서 득표수를 만들어냈는지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됐고 그것이 책으로 여러분들 발간이 된 겁니다 이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기획을 하고 부정선거 기획을 하고 그것을 선관위 내부에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하고 야합해서 7번의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습니다 문제는 이 부정선거가 거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실제가 됐습니다 그 선거도 완벽한 여러분들 부정선거였습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데 더욱더 경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 정신을 다 차리고 1년이 거의 되어갈 무렵에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꼭 이기고 싶은 지역은 쿡 찍어서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울산교육감 선거를 조작값 35% 우파교육감 후보 김지홍이 받은 100장당 35장을 도둑질해가지고 좌파교육감 후보님 천창수와 함께 더해주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서 천창수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대국이 더욱더 경악할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텃밭은 울산 남구의 울산 남구 나의 구의원 기초위원 선거에서 조작값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독보수 100장당 15장을 도둑질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가지고 당선을 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그 보도가 전국에 여러분 신문들이 다 여러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 보도가 나자마자 부정성 없다고 여러분들 아주 길질이 날 껴온 이준석이 당장 뭡니까 대서특비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 울산 남구는 우리 텃밭인데 이제 큰일 났다 4.15 총선 4월 11일 총선에서는 강남구도 위험하게 됐다 그렇게 호들갑을 띈 겁니다 선거 부정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여론조작에 앞서고 그래서 국민들을 적당히 세뇌시킨 다음에 다음에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 득표소 조작을 행합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론조작을 가지고 크게 여러분들 충격을 받지 않을 만큼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득표소 조작을 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범죄의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 조작이 가장 중심입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소는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해킹이 한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 한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이 내 외부에 포진되어 있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선거를 조작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모두 다 득표소를 만드는 작업을 해온 겁니다 아주 소수의 인물로서 득표소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작업은 어떤 조력자 없이 제야 전문가 혼자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박사님 보십시오 제가 이 작업을 다 해내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가지고도 다 여러분들 선거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담은 실물투표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투표지가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것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분간한 기준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제조해서 국민들에게 가짜로 발표한 그 선거 데이터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수중에 모든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으면 금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3년 6개월 정도 날밤을 쉬워서 이런 노력한 사람들의 수사 결과물이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걸릴 겁니다 범죄자들 잡아내는 데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고 신념의 문제고 이데올로기의 문제고 국가 간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고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선거 부정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관위가 선거마다 조작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살아남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자활 맹자활을 외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젊은 날 다행스럽게도 숫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적으로 2020년 4.15 부정선거와 만나게 됐고 도저히 제가 갖고 있는 성정상 이 불의와 불법을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고 개인적으로나 채널 자체가 여러분 거의 성장이 퇴행하는 수준까지 가면서도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온 겁니다 다음에 채널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못하면 또 어떠냐 이야기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정은 그냥 우리 인생의 인생을 낙은의 인생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참 심어물다 가는 겁니다 누가 100살을 살면 뭐하고 90을 살면 뭐하고 80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가끔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을 개수해 보면 저보다 앞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이 구본영 선생입니다 50대 돌아가신 거죠 구본영 선생에게 대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많이 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려놓고 나면 그냥 다 이런 맑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선거부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갈치하고 자신을 낳아주고 교육시켜주고 입혀주고 뭡니까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들 도와준 그 나라에 젊은 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훈장처럼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586 운동권 세력들이 이 선거부정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당대표가 이해찬이었고 원내대표가 이인영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윤호중이었습니다 송영길이 몰랐겠습니까 정청내가 몰랐겠습니까 박주민이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최소한 경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아가지고 키사회생하듯이 일본 제국주의 최하를 벗어나서 그 여러분들 좌우에게 치열한 전쟁과 좌익들이 집요한 여러분들 그런 공격에 불구하고 천신망국 그때 1948년도에 재헌의회를 통해가지고 남한 단독정부와 탄생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이 거의 뭡니까 짐승처럼 대접을 받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나라를 그와 비슷한 체조로 만들기 위해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그것을 침묵하는 대통령이 말이 되냐고요 그것을 침묵하는 대법관들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들 아이들이 어떻게 살려고 이런 짓을 하나 이야기죠 애들이 어떻게 살려고 이런 것을 다 덮으려고 이렇게 다들 혈안이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죠 조재현이 뭡니까 훈장받고 뭡니까 대통령한테 수고했습니다 이야기 들을 그런 나라가 됐냐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내더라도 아주 쿨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지도청에 썩은 지금 정신상태를 미뤄보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선거 부정에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은폐한 대가를 세세손손 여러분들 비용을 치를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래는 열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 또 내일 쉬는 날이니까 이왕 하는 거니까 또 내일도 여러분들 다른 각도에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선거 공정성을 밝히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지난 상반기에 발간됐던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도둑놈들을 많이 이렇게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동주 박사께서 신학과 역사학을 여러분들 잘 좋아해서 한국인의 선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추천할만한 아주 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일 여러분 다시 또 6시 무렵에 아침 6시 무렵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